오늘은 엠리스트 숫자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 실제 변수가 저번 시간에 보면 93,000여개가 된다고 했는데 각 층마다 이 변수 즉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이 인풋 이미지 아니면 특성 맵들을 산술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활성 암수를 통해서 아웃풋으로 내놓는 전 과정을 하나하나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은 기존 문제와 동일하게 컨볼루션 층에서는 32와 64, 64 이 세 개의 층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플래튼 레이어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뉴럴 네트워크는 64노드에 해당되는 댄스 층을 썼고 마지막에 숫자 10개를 분류하기 때문에 10개인 댄스 층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모델을 모델 서머이라는 명령을 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아웃풋을 26x26 픽셀 이미지로 32개, 노드가 32개니까요. 그 다음에 맥스 플로잉은 그 크기로 절반을 줄여서 13x13, 그 다음 층 64개 노드를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13x13을 11x11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에는 댄스 10층을 이용해서 650개의 퍼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층을 만듭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저번에 간략하게 각 층마다 변수 퍼라미터가 320개 나오는데 이게 어떤 로직으로 계산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32개의 노드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찾고 있는 변수는 웨이팅, 웨이트 숫자들은 사실은 3x3 크기에 합성 곡에 해당되는 커널이 되었죠. 그래서 3x3이라는 커널이 32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 노드마다 마지막에 바이어스를 더하게 되는데 그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32개에서 총 320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중간층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64를 보면 인풋노드가 32개가 있고 아웃풋노드 본인 자신들은 64개가 있고 그 사이에 3x3 커너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노드에 64개의 바이어스를 더하면 총 18,000여개의 퍼라미터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면 기본적으로 93,322개의 노드가 나오는데요. 이 계산하는 방식의 각각의 숫자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파이썬 코드를 짜서 이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계산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도식화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인풋이 1부터 M까지의 인풋이 있고 본인 노드에서 1부터 N까지 즉 M계의 노드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Y1에서 결과값은 우리가 주어지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지만 액티베이션 펑션 나오기 전 하나의 노드의 값은 인풋 노드에서 1부터 N까지 우리가 64, 컨볼루션 64 같은 경우는 32개가 있었겠죠. 거기서 오는 변수들을 다 웨이팅 팩터들을 우리는 다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즉 X1과 웨이팅 팩터, X2와 웨이팅 팩터, X3와 웨이팅 팩터, XM과 웨이팅 팩터를 해서 모든 것을 합산을 하고 합산한 값에 우리 바이어스, 해당 바이어스를 더하고 그 값을 다시 액티베이션 함수 통해서 하게 되는데 방금 설명드린 이 웨이트를 곱한다는 것들이 우리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스칼라 값이 될 테고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이 W가 하나의 스칼라가 아니라 3x3 코널 즉 매트릭스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이 3x3 매트릭스를 이 인풋 이미지에 합성 곱수를 하는 특이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변수는 웨이트들의 모음인 매트릭스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스칼라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계산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요. 자 보시면 우리 텐서 플로어를 임포트를 했고 컴퓨팅 타임을 개선하기 위해서 타임에 관련된 걸 명령어들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텐서 ORG에 있는 example과 동일하게 사이즈와 층들을 구성하고 액티베이션 함수들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고 시간을 측정을 해봤고 그 다음에 정확도를 플로팅을 해봤고 그 다음에 웨이트와 어떤 레이어의 컨피규어들에 대해서 출력을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하는 즉 어떤 각 층에서의 아웃풋은 전단계 레이어에서의 인풋과 웨이트의 합 그리고 바이어스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해서 계산되는 것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레이어는 좀 수식이 복잡해 보이긴 한데요. 가볼까요. 첫 번째 레이어가 이렇게 됐죠. 즉 직접 나온 결과 값과 우리가 지금 산술 연산을 일일이 다 수행해서 나온 값을 언더밧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이 값을 출력을 해봤는데 동일함을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2개 노드에 대한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인풋 파일이 노드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즉 28x28 이미지가 들어왔고 그거가 각각 32개 노드에 뿌려주고 그 뿌려줄 때의 웨이트는 스칼라가 아니라 3x3 커널이 돼서 이 값들을 더해서 나오고 마지막에는 랠루라는 활성 함수를 통해서 결과 값이 나오겠죠. 그 결과 값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컨볼루션 32개산을 보면요.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변수들을 다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인풋 이미지는 첫 번째에 있는 테스트 이미지를 불렀고요. 28x28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보면 인풋 모델 인풋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를 통해서 나온 그 피처 맵을 이미지 피처 원이라고 받았습니다. 즉 28x28을 컨볼루션을 해서 나온 26x26 값들이 바로 이미지 피처 원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이미지 피처 원에 있는 값들은 계산하지 않고 이미 우리 파이썬의 이 캐러스 모델에서 계산한 값이 주어져 있는데 그 값을 우리는 Y1에 집어넣고요. 처음에 받았던 이미지 오리지날의 하나의 값을 앞으로 쭉 설명된 대로 다이어그램대로 계산한 식입니다. 즉 이미지 오리지날에 있는 X1 이미지를 받았는데 그 이미지와 W1 즉 웨이트 중에서 첫 번째 노드에 들어가는 웨이트들의 배열이 있겠죠. 그 배열의 값들을 산술 합을 했고 그 산술한 합에 우리가 바이어스 값을 더하면 최종 아웃풋이 나는데 최종 아웃풋은 다시 0보다 큰 값은 그 자신 0보다 작으면 0이 나오게끔 MPMAXMUM을 이용해서 렐루 액티베이션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이 된 거를 플랫을 해봤더니 결과 값은 네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네 그 두 번째 층은 보면 이제 맥스풀링을 하게 되는데 맥스풀링은 말 그대로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두 번째 레이어가 되고 두 번째 레이어에 해당되는 것을 feature extraction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interaction 한 값은 y2에 돼 있고 실제로 max pooling을 직접 수행한 즉 e by e matrix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 max 값을 추출해서 진행을 한 max pooling을 한 값은 y2 언더바 솔루션에 저장을 했고 그 값을 출력해 봤더니 동일한 값이 나옴을 확인했습니다. 자 컨볼루션 컨볼루션 64층은 세 번째 층에서의 변수들을 추출했고 feature extract를 한 다음에 그거를 image underbar feature 3 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64개 노드 중 첫 번째 노드에 있는 값을 개선해 봤는데요. 당연히 feature 3의 첫 번째 노드에 있는 값은 우리가 y3 값으로 저장을 했고 나머지는 직접 개선해 보겠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전층에서 전층에서 계산된 결과 값을 우리는 이번에 input 값인 x3로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층에서 나온 node 0 즉 첫 번째 노드에 할당되는 weight와 bias는 w3과 b3로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각 층에서 input x3와 그 다음에 weight들 들의 합성곱이 있는데 이 합성곱은 한 번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k번 즉 앞에 input 노드가 3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32번에 대한 32번에 컨볼루션을 하고 그 컨볼루션한 값을 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max는 32개 루프를 돌게 되고 그 다음에 i-max j-max는 하나의 input 노드에서 오는 것을 3x3 커널로 합성곱을 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계산된 거에 각 노드의 마지막 64개 노드 중에 첫 번째 노드에 해당되는 b3라는 bias를 더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활성암수는 relu이기 때문에 mp-maximum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미 keras에서 우리 80모델에서 계산된 컨볼루션64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은 y3에 담아져 있는데 하나하나 다 전층에서 계산된 값을 weight와 bias와 relu 계산을 직접 한 값은 y3 underbar 솔루션을 저장했습니다. 이거가 이미 출력이 되어 있는데 한번 더 출력해 볼까요? Ctrl Shift E 해보면 네 동일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네 여기까지가 컨볼루션이고 플래트는 기본적으로 값을 추출하면 576개의 Scala 값이 나올 거고 64개의 value는 576개랑 576개가 인풋이 되고 본인층이 64개가 노드가 돼서 576과 64개로 이루어진 waiting과 바이오스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가보면 간단합니다. 576개의 인풋값과 576개의 effect 이루어진 weight의 합과 거기 하나에 해당되는 바이오스를 더하고 마지막에는 렐루이 때문에 maximum을 하면 결과 값이 나오고 이 결과 값도 역시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는 동일하겠죠. 마지막 층인 모델레이어에서 weight와 바이오스를 추출하고 마지막 층에서의 feature를 추출한 것을 8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8에 최종 값을 우리는 y8이라고 했는데 y8이라고 했는데 각각 계산한 소프트맥스로 일일이 계산한 것은 y8 언더바 솔루션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층에서 온 결과 값 즉 y7이 있겠죠. 이 y7에다가 이번에 weight를 한 것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bias을 더한 다음에 relu가 아니라 소프트맥스니까 소프트맥스를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function을 보면 벡터에 있는 각 컴포넌트들의 exponential를 취하고 그거의 합으로 본인의 exponential 값을 나누는게 소프트맥스죠.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해보면 이게 0부터 9까지의 확률값이 되는데 보면 1,2,3,4,5,6,7,8 번째 값의 확률이 거의 1이죠. 즉 숫자 7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실제 숫자 7이었는지 x1 이미지를 적었는데 처음에 집어넣은 x 이미지를 alt-shift-2 보시면 네 처음부터 우리가 인풋을 넣었던게 7이었던걸 알 수 있고 이 7을 예측한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번째 Convolution 레이어였던 Conv32 Conv32 Conv32는 인풋 파일이 7이라는 28x28 이미지 하나였고 본인의 노드는 총 32개였죠. 그래서 실제로 연상 과정은 32개의 웨이트 가 있었는데 이 웨이트들이 커널에 해당이 됐고 그래서 인풋 이미지 하나에 32개의 커널들을 합성 곱수를 하게 되고 그 각 합성 곱수를 한 거에 총 합에 바이어스를 더하면 아웃풋이 나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웃풋을 value 활성 함수를 통해서 0보다 작은 값은 다 0으로 치워내 주는 작업을 하면 그 다음 쪽으로 넘겨주는 최종 값이 되었죠.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부터 마지막 뉴럴 네트워크까지는 기본적으로 멀티 인풋과 멀티 아웃풋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아래 보이는 도표와 같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웨이트와 인풋을 곱하게 되는데 여기 있죠. 예를 들어서 X1과 W1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컨볼루션 즉, 합성 곱수를 계산하게 되고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단순히 스칼라형인 X1과 스칼라형인 웨이트를 곱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인풋이 있으니까 그 각각의 인풋을 종합을 더한 값이 하나의 아웃풋노드로 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액티베이션 하기 전에 바이어스를 더해주고 최종 액티베이션을 하고 결과값을 넘겨주게 되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까지는 대부분 렐루를 하게 되면 0보다 작은 값을 치어냈고 마지막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만 소프트 맥스라는 활성화 함수를 썼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컨볼루션 컨볼루션 맥스 폴링 컨볼루션 맥스 폴링 컨볼루션 첫번째가 32개 사이즈 32개의 노드가 있었고 두번째 컨볼루션은 64노드 세번째 컨볼루션은 64노드 사이에 들어가는 웨이트 이게 커널이면 매트릭스 형태가 될테고 뉴럴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스칼라 양이 될테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각 노드에 바이아스 값을 더해주는게 최종 포라미터가 돼서 이렇게 나온 포라미터 변수의 총합이 93,322개인데 이 93,000개의 방대한 변수들이 실제로 산술적인 계산을 통해서 마지막 아웃풋 0부터 9까지 확률값 을 하는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결국은 아주 간단한 산수같은 연산임을 알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